한글자막 by 김재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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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이쪽입니다. 그래 그래 그래! 형님 요거 우리가 사업할 그 격투기 노장입니다 형님. 마 우리 건달들도 합법적으로 장사를 해야 된다 알았나? 맞습니다 형님. 그래 운동하러 가자이. 알겠습니다 형님. 아따마 무시무시하네 우리를 삽으로 바다로 갈까나? 아 악신하러 가겠다. 어휴 보소 하세요. 운동 좀 하고 가이소. 어휴 보소 하세요. 운동하고 가라고. 마 야! 마 너 일로 와! 마 머리 대가리 노란 놈 너 일로 와! 너 인마 너 일로 와! 없어! 야 야 없어 인마 그 뒤에 몇 주 걔 없잖아 인마 야 야! 그 낚싯대 너 일로 와! 낚싯대 너 일로 와 인마! 낚싯대 너 일로 와! 잠자리챈데요? 야 야! 운동하고 가라. 나처럼 되고 싶으면 운동하고 가라고. 운동하면 살이 더 찌나봐요? 하하하하하하하하 출렁출렁출렁출렁출렁출렁. 야 야 야! 마 내 운동선수 출신인거 모르나 인마? 아 진짜 무슨 선수인데요? 아 나 돌겠네 진짜. 마! 무슨 선수 같노? 오! 여자 선수 같아요. 니가 인마 내 운동하는걸 못바삭하는가 본데. 아 진짜로요? 잘 봐 인마 운동하는거. 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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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안치나? 아우. 아 그거 뭐에요 그게. 마 봤지? 이정도는 해야되는거 아니에요? 못보죠. 야 박수치지마 박수치지마. 이정도는 해야죠. 아저씨 이거 아저씨 도장이에요? 그래. 체육관에는 유명한 선수있고 그러는데 아저씨는 없어요? 와 유명한 선수가 없는데 인마. 누구있는데요? 개그맨 출신. 네. 로드FC의 희망. 1전1승. 전사의 심장. 개그맨 유영빈 나와봐. 유영빈 인상했는데. 그래 형빈아. 네. 인사해라. 만호가 니고다 형님이다. 누구? 누구? 아니 그 정마노. 누구? 아니 만삼아 후루뚜루뚜 인마 정마노. 아아아아. 이혼하네. 와 이하이씨씨 개콘에서 왕비오로 엄청 인기 많았잖아요. 야 옛날 인마 날라 다녔지. 이하이씨는 우천서에서 후루뚜루뚜루 만성화로 최고 인기였잖아요. 그래 날라 다녔지 인마. 나도 그 미키강수로 유행을 했었다 아이가 인마. 이하이씨 둘 중에 누가 더 인기 많았어요? 아니 개콘에서 인기 났죠. 아이씨도 우천서에서 인기 났죠. 아이씨도 우천서에서 인기 났죠. 당연히 내가 말았지. 내가 좀 더 이제 위에. 내가 정점을 찍었다 아이가. 음악이 많아요. 음악 한번 주의소. 어? 관주야. 관주야. 관세 이정도보다 박사는 싫어하네. 와 아저씨 어. 야 야. 형빈아 님도 한번 보여줘 봐라. 음악 주세요. 아 다가 좋네. 최고 아이가 최고. 와 이 아이스도 진짜 유명한 개그맨이잖아 그래! 저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돼요? 사진은 찍지 마세요! 저 사람 거니 있거든요! 아 이게 뭐예요? 뭐? 아 이게 뭐냐고요? 그래 사진 찍지 말라고 인마 아 사진은 안 찍을 건데 이게 뭐냐고요?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인마 사진 찍지 말라고 근데 음을 왜 넣는 거예요? 아 내 말투가 원래 이래 인마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아이스도 개그맨이에요? 야 야 됐어 야 인마 우리 무서운 사람들 아이가 인마 뭐가 무서워요 개그맨들인데 이거 리얼이다 윤영빈이가 고등학교 때 새 학교 연합장 출신 아이가 학교 세 개를요? 그래 이거 진짜라니까 리얼이에요? 그래 짱 출신 아이가 고등학교 때 아 무섭네요 아이시는요? 나는 인마 김천 구미 칠곡 연합장 출신 아이가 고등학교 때 아 리얼로요? 아 리얼이라니까 아 진짜에요? 아 무섭네요 아이시 만호야 니도 고등학교 때 짱 먹고 나왔지? 고등학교로 안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리얼이에요? 그래 리얼이다 인마 아 진짜로요? 야 그러니까 인마 조심하라고 때리기 시 아 남자들은 뭐 나이 먹으면 자기가 다 고등학교 때 짱 먹고 나왔다고 개나서 나 아유 아유 혜요iga drei 뭐 개나서 ? 짱 아니었잖아요 아유 Rico 아sy permissions 아 Ohio 야 비하esp't Las Vegas 얘들아 야야야야 아 와agog madre nothing